한인타운 중심부에 자리 잡은 프리먼트 종합대학의 LA분교는 보다 많은 우수한 한인 인재들이 주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방법에 새로운 컨셉을 도입해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. 저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프리먼트 대학이 점점 커져서 미 주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분들의 좋은 교량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수년 전 패션전문대학 CDC를 운영하며 패션계에 많은 인재를 양성했던 사브리나 K씨가 다시 교육계로 돌아와 한인타운의 두 번째 캠퍼스를 세운 것입니다. 프리먼트 대학의 교육은 액션 러닝이라고 불리우는 실전 교육으로서 유펜의 와튼 대학에서 개발된 최첨단 교육 시스템입니다. 이론과 현장학습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이 시스템을 위해 프리먼트 대학은 주류사회의 대형 회사들의 업무 정보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교과서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행정과 법무를 비롯해 각종 컴퓨터 디자인을 위해 PC와 맥 컴퓨터를 별도로 구성했으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물리치료 과목도 개설했습니다. 프리먼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연방정부 보조금과 그리고 연방정부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는데요. 유자격자에 관해서는 거의 학비에 부담 없이 전 2년제 그리고 4년제 과정을 다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. 새로운 컨셉의 진취적인 교육 방식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에게 취업 경쟁력을 높여주게 될 전망입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.